안녕하세요. 허초나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 꽃기린이 있어요. 이 애가 꽃이 요렇게 솟아오른 모양이 기린을 닮았다고 해서 꽃기린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꽃기린 같아요. 모가지가 쭉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고 하더만 그건 게 아니고. 제가요. 이 아이가요. 깍지벌레가 생겨가지고 정말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잘 자라지도 않고 제 영상에 보면 깍지벌레 때문에 힘들었던 알았던 흔적도 있어요. 이렇게 하얗게 안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깍지벌레를 죽이는 해충약이 제 영상에 보면 있어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왜 이 애를 찍게 됐냐 하면요. 물을 줬는데도 얘가 겨울에는 제가 보니까 12월달 9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그런데 어제 줬는데 벌써 이렇게 흙이 말라요. 계속 흙이 마르는 거예요. 꽃이 피면 얘들이 정말 아기를 놓는 것 같이 에너지가 많이 많이 필요해서 물을 자주 주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얘는 사계절 내내 피는 꽃을 피는 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물을 이렇게 많이 먹는 걸 보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 화초를 많이 키우진 않았지만 계속 요즘 계속 식물병원 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이제 키운 결과로는 화분이 작을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흙이 빨리 마르더라고요. 화분보다 이제 이 화초보다 화분이 작을 경우에요. 흙이 자꾸 빨리 말라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화분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화분을 한번 부어 볼게요. 부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피터리도 이래 가지고 물도 자꾸 마르고 물을 줘도 밑에 입이 계속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화분을 한번 부어서 보니까 해피터리가 완전히 뿌리가 속에 꽉 내려 가지고 꽉 뻗쳐 올라 가지고 화분이 너무 작아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얘도 잘 안 뽑히네요. 한번 볼까요? 해피터리보다는 그래도 뿌리가 많이 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화분이 작은 것 같아요. 화분이 작아서 제가 큰 화분으로 한번 옮겨 주려고 해요. 그래도 이 애보다는 이 화분이 좀 크거든요 많이. 엄청 잘 자라요. 작년까지만 해도 깍지벌레 때문에 얘가 꽃도 안 피고 정말 힘들어 했거든요. 힘들어 했는데 종이 같은 거 집에 날라오는 전단지 깔아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질 않더라고요. 흙도 이제 물도 잘 배수도 잘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전단지 이걸 깔아서 애용하고 있어요. 외국 사이트 어디 보니까 이런 전단지 계속 깔아서 애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고 춥다고 긴팔 입었더니 자꾸 팔이 내려와서 걷어 올리고 할게요. 그리고 또 마사토 대신에 바닥 쪽에 이런 걸 깔아 주어도 스티로폴 있죠? 이런 걸 깔아 주어도 괜찮아요. 제가 식물병원 가서 배운 거예요. 제가 영상에 보시면 마사토 깔아도 되는 영상이 있거든요. 요애는요. 제가 요애를 분갈이 하기 전에 이제 검색을 좀 해 봤어요. 어떤 애인가 요애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검색을 해 보았더만 저온과 건조에는 잎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대요. 그래서 수분을 계속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 주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위에는 아주 강하대요. 추위에 강해서 3도에서 5도에서 월동이 가능한데요. 그래도 겨울에도 계속 꽃을, 개화를 보고자 한다면 10도 이상 보온이 필요하대요. 보온을 해 줘야 된대요. 집에 꽃을 피우다 보니까 온도계도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흙은, 얘도 일종의 다육이과라고 하네요. 다육이과라고 해서 흙은 배수가 좋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마사토하고, 문갈이 흙하고 같이 한 저는 5대5 정도를 섞어 주었어요. 그래도 완전히 다육이과처럼 입장이 두껍지는 않잖아요. 그죠? 입장도 얇고 또 꽃도 피는 애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꽃을 이렇게 좀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애들 성질이. 제가 학원 다녀서 많이 공부도 하고, 검색도 많이 하고 그래요. 이렇게 너무 많이 누르지 마시고요. 살짝만. 지금은 분갈이 철이 아니어서 이제 뿌리를 굳이 털어내지 않으려고 해요. 꽃이 한창 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꽃한테 이제 굉장히 얘한테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문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찔러서 조금 살짝 찔러 주셔야 돼요. 뿌리를 다치면 안 되거든요. 뿌리에 얘들이 입장하고 줄기에 우리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은 몸속에 헐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대요. 다리하고 팔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뿌리하고 몸통하고 입장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다치면은 위 애들도 시들시들하게 같이 죽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살짝 눌러 주시고요. 얘가 지금은 굳이 마사터를 깔아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금방 심어 주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은 조금 안착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하니까요. 지금은 안착하는 데 조금 도움을 주려면 위에 마사터를 조금 깔아주도록 해 볼게요. 그리고 처음에 이거 하초 키워서 나는 물 주는 거를 분간을 잘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 마사터 안 깔아주는 게 나아요. 흙이 말랐는 게 안 보여서 물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분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물 주는 게 조금 나는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 마사터 안 깔아주시는 게 낫고요. 지금 왜 깔아주냐 하면은 조금 뿌리가 안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깔아줬어요. 여기가 뿌리가 다 안착이 되고 흙이 다져지면요. 마사터를 물 주는 걸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솔솔솔 털어내면 마사터가 솔솔 나오거든요. 그렇게 털어내고 물 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 주기는요. 봄에 3월에서 5월달부터는 주 1회 주면 되고요. 여름에는 6월달부터 8월까지 월 2회 주면 되고요. 가을에 9월부터 11월부터는 주 1회 주면 되고요. 겨울에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만 주시면 된대요. 제가 네이버 거기 지식백과인가 거기 있는 거 다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꽂이 하는 방법은요. 5cm에서 8cm 정도로 잘라가지고 절단면을 유액을 완전히 씻어내고 흙에다가 삽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만 이제 꼭 기린 키우시는 데 대한 정보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제 친구가 돈 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돈 드는 거 아니고 꼭짜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